이번 시간에는 N그라인더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N그라인더는 두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하나는 컨트롤러고 또 하나는 에이전트입니다. 컨트롤러는 부하 테스트를 시작하고 또 부하 테스트 결과를 모아서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아카이빙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외부로 만들어진 GUI 시스템이 컨트롤러고요. 에이전트는 실제로 부하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인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컨트롤러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컨트롤러를 설치하기에 앞서서 이 N그라인더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회소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중에 부하 테스트 실시를 보시면 N그라인더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 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설치하기 전에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먼저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N그라인더를 설치할 때는 저희 생활코딩에서 제공하는 수업도 있지만 N그라인더 공식 문서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이것과 저희 수업을 병행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리눅스 그 중에서 우분투 배포판에서 설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N그라인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톰캣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톰캣이 구동되기 위해서 또 에이전트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자바가 필요한데 저는 Oracle JDK7이라고 하는 이 자바의 버전을 사용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OpenJDK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에서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Oracle JDK7으로 설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자바를 제가 설치를 할 건데요. 여기 있는 명령을 입력해서 자바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바가 기본적으로 apt-get에서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레파지토리를 저는 추가를 시킬 거고요. 그래서 엔터를 치고 조금 기다리시면 레파지토리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sudo apt-get-update라고 해서 패키지 리스트를 최신 버전으로 갱신을 해주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바를 설치를 할 건데요. 설치하기 전에 apt-cache-search-oracle이라고 하면 현재 이 패키지 리스트, apt-get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이 패키지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면 Oracle 7, Oracle 6, Oracle 8 이렇게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전인, 또 안정화된 버전인 저는 Java 7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 위에 있는 이 패키지 이름을 보시고 sudo apt-get install oraclejdk7 install로 하고 엔터를 당치면 인스톨이 시작이 되죠. 여기서 yes를 누르고 조금 기다리시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화면에서 약관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라이센스에서 yes를 하시면 설치가 계속됩니다.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tomcat을 설치를 할 건데요. tomcat을 설치할 때는 apt-get install tomcat7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설치할 수 있는 tomcat의 버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 최신 버전인 tomcat7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apt-get install tomcat7 하고서 엔터를 당치면 tomcat7을 설치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tomcat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이 jdk를 찾을 수가 없었다. java jdk를 찾을 수가 없었다. please set java home 즉 java home의 위치를 지정해라 라고 하는 안내가 이렇게 떴습니다. 이건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우선 tomcat을 설치를 하고 우리가 ngrinder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 tomcat의 디렉토리에 ngrinder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이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설정 파일들을 저장하는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tomcat의 디렉토리가 이 tomcat에게 권한이 없다면 권한이 없다면 그것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tomcat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 user-share-tomcat7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의 오너로 tomcat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땅 치면 ls-al user-share-tomcat7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tomcat7이라는 이 디렉토리가 디렉토리의 소유권이 tomcat7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ngrinder는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라이브러리를 로딩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사용량을 좀 더 늘려놔야 됩니다. tomcat에서 그래서 catalina.sh 파일에다가 이 내용을 추가를 시키면 되는데요. 현재 제가 설치한 tomcat 버전의 catalina.sh 파일은 usr-share-tomcat7 빈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저 파일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에 있는 java-ots라고 하는 내용을 카피해서 적당한 곳에 아무데나 주석이 끝나는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ngrinder의 컨트롤러 소스코드를 컨트롤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tomcat에 로딩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tomcat의 웹 앱스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설치한 tomcat은 tomcat7 밑에 webapps라는 디렉토리에 디렉토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ls-a 라면 루트만 나오죠. 여기에다가 tomcat ngrinder 파일을 다운로드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url 링크를 해놨는데요. url을 열어볼게요. 그럼 github으로 이동을 하죠.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ngrinder-dash 컨트롤러 3.04 이렇게 적혀있네요. 이게 이제 최신 버전인데요. 이 최신 버전을 설치하면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링크에다가 그리고 링크 주소 복사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sudo wget 그리고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letter를 땅치면 방금 그 tomcat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ls-a 를 해보면 제가 보시는 것처럼 ngrinder로 시작해서 war로 끝나는 파일이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나요? tomcat이 java를 사용할 수 있게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설치한 tomcat은 etc.default 밑에 tomcat7이라는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환경 변수와 관련된 내용 즉 밑에 있는 내용을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v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etc.default.tomcat7 파일을 수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 java home 이라고 하는 파일을 내용을 카피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소기 있죠? java home의 위치를 지정하는 저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java home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이 java, 현재 이 머신에 설치되어 있는 java의 디렉토리를 자동으로 찾아서 알려주는 그런 편리한 스크립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java의 디렉토리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서 알려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tomcat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service tomcat7 start를 하게 되면 tomcat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sudo service tomcat7 start 엔터 땅 치면 starting tomcat sublet engine tomcat7 이라고 나오죠. 현재 tomcat이 실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sudo tail tail은 파일의 꼬리부터 읽어서 그 파일의 변경사항들을 추적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bar log tomcat7 그리고 catalina catalina out 하고 엔터를 쳐보면 현재 tomcat이 구동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log로 확인할 수가 있는 화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server start up in 이라고 이렇게 화면이 출력이 되면 tomcat이 준비를 다 끝내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서버에 접속을 할 건데 제가 사용하는 url은 이렇습니다. 좀 복잡해요.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url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omcat은 기본적으로 8080 포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colon 8080이라고 적어야지만 tomcat이 서비스하는 웹페이지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 그리고 우리가 설치한 이 애플리케이션의 패스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다운받은 파일 여긴 이 파일이죠. 이 파일에서 .war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카피해서 이 패스에다가 적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ngrinder에 홈페이지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설치를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하신 거고요. 여기다가 최초로 접속하기 위해서 admin, admin이라고 적습니다. 여기 있는 admin이라는 패스워드는 미리 입력되어 있는 기본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접속을 한 다음에는 이 패스워드를 변경하셔야 됩니다. 꼭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admin으로 들어가서 사용자 관리에서 admin을 클릭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운 비밀번호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용할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부분도 여기 적혀있는 부분에서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세이브가 안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이 직접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여기다가 기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ngrinder에 컨트롤러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 컨트롤러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하를 발생시키는 것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